1. 대왕돈가스 2. 대왕돈가스 2. 대왕돈가스 3. 대왕돈가스 친구들 안녕! 준희의 무학의 소니! 고마빡입니다! 준희야!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대왕돈가스를 만들었잖아! 네! 오늘은 대망의 이 대왕돈가스를 튀기는 날입니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있어요? 이 커다란 프라이팬에 돈가스를 한번 튀겨볼건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붓고요 이 식용유가 어느정도 바삭한 소리가 내야 할 때까지 기름을 달궈줄겁니다 기름이 튀길 수 있으니까 준희는 방패 뒤에 숨어주세요 튀김옷을 또 살짝 넣어봅시다 이 튀김옷을 이거 봐봐! 한번 넣어보세요 자! 뽀글뽀글 자! 들려보세요 소리가 나죠? 자! 방패 준비하세요! 좀 위험할 수 있어! 아빠도 좀 무서워! 드디어 우리 돈가스가 맛있게 익은 것 같아 냄새 한번 맡아줄래? 벌써 맛을 보는 겁니까? 응! 맛있어요! 맛있어요? 자! 이 대왕 돈가스 우리가 돈가스 먹을 때 준희야 돈가스랑 같이 먹는게 뭐가 있더라? 샐러드! 샐러드! 맞아! 우리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볼건데 되게 오랜만에 준희 전용 칼이 등장했습니다 슥삭슥삭! 얇고 길게 써놓은 거였어 이게 더 잘 썰리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 아빠랑 바꿔볼까? 오케이 자! 앞뒤로 어때? 더 잘 썰리는 것 같아? 응! 이거 누구예요? 이거! 이거 누구예요? 이번에는 오이인데 오이는 이게 제가 입어야 해요 아! 그걸로 할 겁니까? 알겠습니다 자! 오이는 반으로 나눠서 자! 준희 이만큼 아빠 이만큼 자! 오이를 한번 썰어 줘볼겁니다 자! 오이가 총 5개 필요합니다 몇 개요? 5개 5개요 2도하기 5는 10! 네! 맞아요! 하나 둘 셋 넷 다 아빠는 5개 졌어요 3 4 자! 쿠키트를 이용할거야 이렇게 꽃 모양의 쿠키트를 이용해서 네! 눌러주면 네! 눌러주면 자! 쿠키트를 이용해서 눌러주면 자!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? 돌! 맞아요! 자! 만들어진 건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! 되게 손쉽게 예쁜 모양의 오이로 만들 수 있다 그치? 당근으로도 해줄 거예요 자! 아빠 이렇게 손쉽게 거기 넣어주세요 네!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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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준이야 그러면 준희 포크 그리고 아빠 포크 한번 맛을 볼 시간입니다 자! 준희께 잘 익었나? 우와! 뽀슬 뽀슬 소리가 나네요 야! 이기가 엄청 속하네 자! 어떤 맛인가? 자! 한번 먹어봅시다 음! 음! 돈까스 어때? 돈까스 맛있지? 돈까스 안 싸먹어도 될 것 같아 정말? 우와! 우리 돈까스 먹으러 식당 많이 다녔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돈까스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다 그치? 다음번에는 준희 친구들도 불러서 우리가 직접 만든 이 대왕 돈까스 한번 나눠 먹어볼까? 진짜요? 14명의 친구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게요? 여기 이 벽에 이만큼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려면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맞죠? 자! 그러면 다음번 요리때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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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